자 어제 못했던 7번진문부터 독해오서 7번진문부터 상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난이도 조금 있습니다 난이도가 7번은 In a Recent Discussion of Human Rights 자 휴먼 라이트 인권이죠 최근에 인권에 대한 토론에 있어서 소셜 워크 하면은 사회사업과 사회사업과 인적 서비스입니다 휴먼 서비스에 있어서의 최근에 인권에 대한 토론에 있어서 인적 서비스의 실행 속에 인권에 대한 토론에 있어가지고 어떤 연구원은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냥 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연구원은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느냐 The Risk of Strongly Held Primary Values 강하게 유지되는 주요 가치관들 자 아주 강하게 유지되는 주요 가치관들의 위험성은 자 바로 뭐냐면은 They can easily become 걔네들이 쉽게 Influxible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Flexible이 유연한이고 Influxible이 유연하지 않는 이니까 경직된 경직된 형태의 보편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보편주의의 반대반은 뭐 특수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편주의라는 게 통일성 자 그 다음에 다 뭐 워드가 다 공유한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문장 보면은 강하게 유지된 주요 가치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유지된 가치관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딱딱한 형태의 보편주의가 통일성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하게 유지되는 가치관은 경직된 형태의 자 융통성이 없는 형태죠 강하게 유지되는 주요 가치관들 자 북한의 김일성 사상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온 국민들이 그냥 김일성을 어버이라고 모시고 있는데 자 이거는 유연성이 없는이죠 그런 보편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의 관점만이 What it is to be human 자 이 부분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단 하나의 관점이 강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들한테 의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자 인간다움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 하나의 관점이 강요될 수 있습니다 자 생각이 하나로 편협화된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 자 강력하게 유지된 가치관이 쉽게 경직된 형태의 보편주의가 될 때 단 하나의 관점이 인간다움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단 하나의 관점만이 강요될 수가 있다는 것 독단이고 편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모순의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이 자 human rights 인권이라는 것이 관련될 수 있다라는 것 전체주의의 방식과 관련될 수 있다는 모순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전체주의 안 좋은 거죠 통일주의 회계성이 없는 것 회계성이 아니라 자 개인의 특징을 무시하는 거죠 전체주의라는 게 자 become associate 전체주의와 연관될 수 있다는 것 전체주의적 방식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 인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단 한 가지만 주장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방식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자 강요하게 되는 특정한 이상을 강요하게 되는 자 어떤 주장을 통해가지고 what is to be human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라는 것이 자 해야만 합니다 단 하나의 특정한 형태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자 단 하나의 관점을 가졌을 때 자 이게 위험하다라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해답은 정답은 뭐냐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그 과학자한테는 is to seek shared community humanity를 가지는 것이다 공유된 인간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인간성 자 이게 해결책이다라는 거야 단 하나의 인간성만을 가지는 게 아니라 공유된 인간성 위에서 뭐하고 대구를 이르냐면은 반대되는 개념이냐면은 이 공유된 인간성이라는 것은 위에 나오는 strongly held primary value 자 라는 겁니다 강하게 유지된 주요 가치관 자 그리고 인플렉서블 형태의 경직된 형태의 보편주의가 된다라는 것이 이거하고 지금 같은 소리가 아니고 정반대 소리죠 자 이렇게 돼서 경직된 형태의 보편주의 자 강하게 유지되어진 주요 가치관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거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이제 공유된 인간성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모든 구성원들은 자 able to 할 수 있습니다 자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what humanity means 하면은 인간다움이 무엇이냐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자 모든 사람들이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허락합니다 자 그러한 정의가 다를 것을 인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규정하는 바가 정의 내리는 바가 서로 다를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겹칠 것도 허락해 줍니다 자 뭐뭐 하는 거 없이 뭐뭐 할 필요가 없이 without having to 똑같을 필요가 없이 이것은 필요합니다 자 뭐를 필요로 하냐면은 자 이거 실무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을 필요합니다 그들의 이해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다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there is balance 균형이 존재합니다 between what united people 뭐뭐 사이에 자 무엇이 사람들을 유나이트 묶어주느냐 사람들을 묶어주느냐와 그리고 많은 서로 다른 점들 그들 사이에 다른 점들 즉 통일성과 자 그리고 서로 다른 자 그들 사이에 많은 다른 점들 균형이 자 균형이 있게 됩니다 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 이거 단일 사고 방식은 위험한 짓이다라는 거죠 위에서 강력하게 유지된 주요한 가치관의 위험은 보편주의의 경직된 보편주의라는 경직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공유된 인간성을 추구하는 서로가 자 생각을 서로 주고받는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런 인간성을 추구하는 것이 해결책이다라는 겁니다 역시 질지가 않죠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강의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왠 바이올로지스트 생물학자들이죠 생물학자들이 생각할 때 복잡한 인간 활동을 생각해 볼 때 서치에즈 자 이 예술과 같은 활동을 생각해 보자면 그 생물학자들은 성향이 있습니다 추측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흥미로운 예술의 흥미로운 특징은 자 데리베이션은 파생물이다 라는 겁니다 파생된 것이다 기본적인 자 욕구라는 의미로 씁니다 드라이브가 기본적인 욕구들의 파생된 것들이다 욕구들의 파생물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술의 흥미로운 특징은 자 예술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다 욕구에서 변형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if any 기본 액티비티 만약에 어떤 주어진 활동이 바라봐질 수 있다면 자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생존을 어떤 활동이 생존을 도와주는 것으로 봐질 수 있다면 또는 수월하게 하다 적응을 환경에 대한 적응을 수월하게 하거나 어떤 활동이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라봐진다면 또는 to be derived from 자 어떤 뭐뭐에서 비롯된다 행동에서 비롯된다 자 이거 심표 심표니까 하지 맙시다 자 어려운 지문에서 이까지 다 자 심표 심표 나와있죠 그냥 버립시다 이거 중요한 정보 아닙니다 어쨌든 만약에 어떤 주어진 활동이 바라봐질 수 있다면 도와주는 것으로 생존을 돕는 쪽으로 또는 적응을 수월하게 하는 쪽으로 어떤 행동이 바라봐진다면 It makes sense It makes sense 그 행동은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이치에 맞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타당한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이치에 맞는 맞는 행동이다 생물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만약에 어떤 활동이 바라봐진다면 만약에 어떤 활동이 바라봐진다면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The art of painting 하면 예술 중에서도 그림이죠 이 그림이라는 것은 아마도 뭐뭐에서 나온 겁니다 인간의 필요성에서 나왔을 겁니다 이해하고자 하는 외부 세상을 시각을 통해 가지고 외부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자 그런 필요성에서 나왔을 것이다 즉 자 어떤 성취물이다라는 겁니다 which makes possible 가능하게 만드는 자 그럼에 Act upon 뭐뭐에 따라 행동하라 환경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성취물이다라는 겁니다 또는 자 영향을 주는 그것의 어떤 방식으로 생존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 영향을 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취물이 바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이라는 것도 예술의 형태인데 예술이라는 것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음 어떤 활동이 생존을 도와주는 것으로 바라봐진다면 그리고 적응을 수월하게 하는 것으로 바라봐진다면 생물학적 측면에서는 타당한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행동이 자 그림 그리는 행동이라는 것 아 The art of painting 그림이라는 것이 아마도 근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필요성에 이해하고자 하는 외부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각을 통해서 외부를 이해하고자 하는 자 그런 필요성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성취물이다라는 겁니다 가능하게 하는 자 몸에 따라 행동하는 것 환경에 따라서 가능하게 행동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또는 영향을 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취물이 바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생존을 촉진하는 방식에서 자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여러분 예술이라고도 이제 어떤 인간의 활동인데 생존에 촉진을 줄 수 있는 형태에서 예술이라는 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생존을 도와주는 형식으로 예술이 나왔다 그런 동기에서 예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구석기 시대에 자 이 화가들인데 그림을 그렸던 그리고 색칠을 했던 동물들을 그들의 동굴벽에다 색칠을 했던 사람들은요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예술적인 실력을 실제적인 이유로 실용적 이유로 예술한 자 실용적 이유로 그들의 재능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림이라는 것은요 어떤 형태입니다 추상화라는 형태입니다 자 그것은 아마도 비교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언어적 언어적 개념의 형태와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라는 것은 자 이 그림이라는 것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림이라는 것은 추상화다라는 거야 비교될 수 있는 언어적 개념의 형태와 비교될 수 있는 형성과 비교될 수 있는 추상화의 추상화의 형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림을 이렇게 고양이 그림을 그렸다 고양이 그림을 그렸는데 어 이 그림이라는 것은 추상화다라는 겁니다 어 뭐와 비교될 수 있는 언어적 개념과 비교될 수 있는 추상화의 형태다라는 겁니다 고양이 이렇게 언어로 표시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추상화거든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렸다라는 것은 추상화라는 건데 이 추상화의 개념 자체가 굉장한 발견 발명 굉장한 업적 이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림이라는 것은 자 어떤 형태의 추상화의 형태다라는 것은 엄청난 발전이라는 겁니다 비교될 수 있는 자 언어적 개념의 형성과 비교될 수 있는 자 언어적 개념이 고양이라는 것을 이제 머릿속으로만 자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글로 언어로서 표현을 했다는 건 획기적인 사건이거든 그림도 그만큼 획기적인 일이다라는 얘기를 자 요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이라는 것은 추상화다라는 겁니다 비교될 수 있는 언어적 개념의 형성과 필적할 수 있는 추상화의 성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림을 그림을 가능하게 자 그림을 가능하게 드로트맨 하면은 그리는 사람이 자 연구하도록 그 물체를 자 in its absence 하면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실제로 고양이가 자 옆에 없는 상태에서도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그림이 가능하게 하다 이 그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물체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그림을 보고 고양이를 연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게 합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험을 할 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다양한 자 그것에 대한 고양이 그림을 가지고 그리고 따라서 최소한 자 어떤 상상 속에서 실험할 것을 허락합니다 자 to exert power over it 하면은 영향력이죠 힘 그 대상에 대한 자 대상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림을 그렸을 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술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존에 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기로 예술이 탄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술 인간의 생존하고 생존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존이 예술의 동기가 되어서 자 인간의 생존을 위한 형태로 예술이 발달했다 이 소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바른 속도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생물학자들이 생각할 때 복잡한 인간 활동을 생각할 때 예술과 같은 걸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은 추측을 해버립니다 그들의 흥미로운 특징이 파생물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파생물이다 자 그들의 흥미로운 특징이라는 것은 자 인간 활동 즉 예술입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예술이라는 것이 파생물이다 기본적인 욕구의 파생물이라는 겁니다 생존 욕구의 파생물 이렇게 봐도 되죠 생존 욕구의 파생물이 예술이다 자 어떤 주어진 활동이 바라봐진다면 생존을 도와준다고 바라봐지고 자 적응을 시골하게 한 것이라고 바라봐진다면 그건 타당합니다 생물학적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것은 바람직한 어떤 타당한 어떤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림 그리는 행위가 자 아토브 페인팅 하면 이게 예술 중에서도 그림이죠 예를 들어서 그림이라는 것은 아마도 기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욕구 필요성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외부 세상을 시각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취물입니다 성취물입니다 그림이라는 것이 성취물이라는 거죠 가능하게 하는 자 몸에 따라 환경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 환경에 어떤 방식으로 생존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게 그게 그림이다 그림이라는 것이 생존의 촉진을 생존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줍니다 구속기 시대의 어떤 이 화가들을 그리고 색칠했던 동물들을 동굴벽에 있는 자 동물들을 그리고 색칠했던 화가들은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술적인 기술을 생존적 자 실제적인 이유로 사용했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요 어떤 형태입니다 추상화를 시키는 작업입니다 자 그것은 아마도 비교될 수 있는 겁니다 언어적인 개념의 형성에 비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림이라는 것이 이제 언어가 인간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것처럼 그림도 그에 피적할 정도로 자 어떤 추상화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림은 가능하게 합니다 자 그림 그리는 사람이 연구해 줄 것을 그림을 딱 그렸을 때 어떤 물건을 연구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체의 환상을 자 그것이 부재한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실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양한 그림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그리고 따라서 최소한 상상 속에서 자 그러면 또 뭐를 가능하게 하냐면은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발휘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영향력을 그 대상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9번 또 자 셀프 어웨니스 하면은 자기 인식이란 말이죠 또는 자 성찰적 사고라는 말은요 자 주된 속성입니다 자기 인식 또는 성찰적 사고라는 것은 주된 주요한 속성입니다 구분짓는 인간을 동물과 구분짓는 주요한 속성이 바로 자기 인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리스더 컨시어스니스 하면은 강조구문이죠 이때 강조구문 자 바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가능하게 하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 깊이 생각 숙고하다 깊이 생각 하다라는 건데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의식입니다 자 의식을 하는 것 성찰이라는 것은 힘입니다 to turn once consciousness upon oneself 돌릴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의식을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향해 돌릴 수 있는 자 그게 힘이 바로 성찰이다 그리고 성찰이라는 것은요 성찰이라는 것은 힘이다 자 to know oneself 스스로를 알게 하는 힘이고 특히 to know 자 알게 하는 것이다 that one knows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찰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우주에서 who can be object 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체 자신의 성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즉 인간이 자신의 성찰을 하는 거니까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유일한 주체는 인간이다 그리고 because of that 그 점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성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또 다른 세계가 탄생하는 겁니다 즉 내면의 세상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어떤 현실입니다 어떤 현실 그 속에서 no lower animal 어떠한 하등 동물도 자 지금까지 파티습 참여할 수조차 없는 그런 어떤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인간은 내면의 세상 세상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 incapable of 할 수 없다라는 건데 자 스스로 심사숙고 깊이 생각할 수가 없다 또는 of being aware 자 인식한다 스스로를 의식 있는 자 서브젝트 주체 임을 자 인캡포로브에 걸리는 거죠 지금 첫 번째가 생각할 수 없고 그리고 인식할 수 없는 거야 스스로를 의식 있는 자 주체로 인식할 수 없어서 그리고 not even a higher type of animal 자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높은 종류의 자 어떤 지능지수가 높은 종류의 동물들 such as 개와 고양이 조차도 that knows who it's a monster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개와 고양이와 같이 자 음 not even a higher type of animal 그 어떠한 낫이 들어갔죠 어떠한 높은 등급의 그런 동물도 자 is and where its food is 음 요로 되겠네 요거는 어떤 동물이냐면 개와 고양이 같은 건데 알고 있는 자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그리고 where its food is 음식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는 자 심지어 높은 등급의 높은 등급의 동물조차도 낫이 있죠 can know that it knows 자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안다는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개가 이제 나는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개는 나는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 결국에는 동물은 의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는 인간은 자 자기 자신을 들어봐볼 줄 아는 내면의 자 세상을 또 나름대로 가지기도 한다라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It is denied 하면은 거부되어진다 거부된 접근이다라는 겁니다 To a whole domain of reality mankind can move freely 자 인간이 인간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실제라는 전체 영역에 영역을 향해 그것은 부인이 되어집니다 접근이 부인이 된다라는 거죠 자 부인되어집니다 접근하는 것이 자 여기서는 이제 위에 나오는 자 머리 좋은 동물이죠 머리 좋은 동물은 접근 자체가 부인된다라는 겁니다 거부됩니다 자 인간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실제라는 그 영역 쪽으로는 접근 자체가 거부되는 겁니다 시스템 오브 피직스 물리학 철학 수학 천문학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의 체계는 모두가 만들어졌습니다 비커즈 오브 뭐 때문에 인간만의 독특한 능력 때문에 내적으로 속고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탄생한 것입니다 라는 거 자 이까지가 좀 많이 어려웠을 거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I understand It is not likely 뭐뭐 하지 않을 듯 하다라는 것을 나는 이해합니다 You are going to 10 on interviewer 여러분이 말을 할 것 같지는 않다 면접관에게 All of your job search 액티비티에 대해서 자 모든 당신의 직업 탐구 활동 즉 구직 활동에 대해서 자 모조리 다 얘기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걸 이해합니다 또는 제공한다 스테이투스 리포트 하면은 현황 보고서를 면접관한테 모든 현황 보고서를 제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아닙니다 분명히 It is not of their business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그분들의 일은 아닙니다 맞죠 자 내가 삼성에 최후 면접을 보고 있는데 면접관한테 내가 저는 사실은요 어저께는 LG를 보고 그 전날에 대우를 보고요 그 전날에는 또 자 뭐 구글 회사에 또 면접을 보고 왔는데 어 그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질문을 하고 꼬치꼬치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해합니다 뭐 할 것 같지는 않다 당신이 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면접관에게 모든 당신의 구직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제공하지는 않을 겁니다 현황 보고서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아닙니다 분명히 그건 면접관들의 일은 자 면접관들의 일은 아니다 라는 거는 면접관들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there is nothing wrong 잘못된 건 없습니다 with being honest 정직하게 한다고 해서 to a limited degree 어떤 제한적인 정도까지는 즉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없습니다 삼성 면접에 갔는데 사실은 저는 LG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것은 똑같이 그렇지 아무것도 잘못된 건 없습니다 정직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된 정도 범위까지는 정직하게 해도 됩니다 If you are reaching 크리티컬 스테이지 만약에 당신이 도달한다면 결정적인 단계에 최종 면접 같은 거 3천 명 뽑는데 마지막 3천 명 중에 5명 뽑는데 마지막 10명에 들었다 뭐 이런 거 결정적 단계에 도달한다면 또 다른 회사에 대해서 LG에서 10명 안에 들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With whom you are also interviewing 자 그러나 잘못된 건 없습니다 정직하게 군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사람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거죠 정직하게 군다고 해서 잘못된 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또한 면접을 보고 있는 그렇지 여러분이 또한 면접 보고 있는 자 그런 사람한테 어 자 제한된 정도까지 정직하게 구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리저너블리 이성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대부분은요 추구합니다 자 뭐뭐 이상을 모델 원잡 에러타임 한 번에 한 직장 그 이상을 찾고 있습니다 즉 삼성만 목을 거는 게 아니라 삼성 LG 구글 이런 식으로 애플 이런 식으로 자 여러 군데를 우리는 대부분은 찾고 있습니다 It's not a mistake 자 실수는 아닙니다 말한다는 것이 하이어링 어피셜 하면은 고용하는 관리에게 즉 채용 담당자에게 말한다고 해서 실수는 아닙니다 I appreciate the opportunity for this interview 이번 면접에 대한 기회에 대해서 예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직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의 회사에 대해서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게 공평하다 면접관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난 또한요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다른 몇몇 기업들과 그리고 원업댐 그들 중 한 곳은 자 나를 초대했습니다 최종 면접까지도 초대했습니다 라고 자 이거 면접자료에서 이 정도까지는 밝혀도 실수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생각될 수 있습니다 Take away Close 자 어려운 표현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 즉 반응 유도 전략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이제 LG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채용 뭐 직장까지 갔다라고 삼성 면접자료에서 이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뭐다 즉각적인 반응 유도 자 유도 전략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럼 삼성이 어 이 사람 이놈을 빨리 빨리 잡아야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simply the truth 그것은 그야말로 자 진실일 뿐이다 뭐 그런 말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there is no need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시하는데 you should or not 해서는 안됩니다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the name 자 이름까지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 그 다른 회사의 이름 즉 제가요 어제 LG 최종 면접 붙었어요 이런 이름까지 이제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just making them aware 자 그 면접관들한테 인식하게 하세요 당신의 어 자 당신의 현황이 어 인식 자 인식하게 현황을 인식하게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the question you 저는요 당신한테 어떤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if it is not true 사실이 아니라면 속이지는 마시라 라고 꾸며 대지는 마라고 자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최대한 뭐 정직하게 어 면접을 자 보아라라는 면접 보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자 3강의 11번 the fact that 어떤 fact인데 어떤 fact냐면은 감정이라는 것이 학습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자 유전적이다 선천적이다 감정이 선천적이다 자 그리고 자동화되어 있는 것이다 자 너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선천적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설정되어 있다 선천적이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유전자에 의해서 감정이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다 라는 것은 항상 자 어떤 망령을 불러옵니다 유전적 결정론이라는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망령을 불러옵니다 자 아니면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한다라는 즉 모든 게 선천적이다 라는 그런 망령을 자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모든 게 선천적이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It's a nothing personal 자 아무것도 없을까요 어떤 개인적인 게 그리고 애드컵을 하면 교육할 수 있는 게 없겠습니까 감정에 대해서 정답은요 There is plenty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교육할 수 있고 자 개인적인 것이다 라는 건 아주 많은 감정이 자 Essential Mechanism 하면은 본질적 구조는 감정의 본질적 구조 In Normal Brain 하면 정상적 두뇌의 감정의 자 어떤 본질적 구조는 정말로 아주 비슷 비슷합니다 사람들마다 감정의 본질적인 구조는 사람들마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슬픈 영화를 보면 울고 그렇지 자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보면은 하하하 웃는 거 다 비슷비슷하다 감정을 느끼는 구조는 그리고 Good thing too 음 자 또한 좋은 점이다 라는 거야 Because It's a good thing too 근본적인 구조는 감정의 근본적인 구조는 정상적 두뇌의 감정의 근본적 구조는 정말로 사람마다 비슷비슷하고 감정의 근본적 구조는 좋은 것이다 또한 왜냐하면은 자 그 구조가 제공하기 때문에 인류에게 다양한 문화 속에서 모래제 프로바이드 A 위로 B A에게 B를 제공한다 인류에게 공통된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선호에 있어가지고 로마토스 페인 자 어떤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자 근본적인 선호에 있어서 공통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제공하기 때문에 공통의 어떤 감정을 느끼는 요소 공통의 감정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또한 좋기도 합니다 자 인간 감정의 근본적인 구조는 자 구조는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그리고 또한 좋은 일입니다 근본적 인간의 감정의 구조는 왜냐하면은 자 근본적 구조가 제공합니다 인간에게 공통의 토대를 제공합니다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과 즐거움에 대한 좋아하는 부분에 공통적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 사람들이 감정의 어떤 근본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다 비슷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와일 뭐뭐인 반면에 그 구조들이 자 아주 디스틱 눈에 띄게 유사한 반면에 그 상황인데 어떤 상황 자 그 속에서 특정한 자극이 해부 비컴 감성적으로 능력을 갖게 되는 당신한테 능력을 갖게 되는 자 그러한 상황이 unlikely to be the same 똑같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as for me 나한테는 자 여기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감정이 또 약간 여기서 틀려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몸인 반면에 그 구조가 자 눈에 띄게 아주 비슷비슷한 반면에 그 상황인데 어떤 상황 특정한 자극이 감성적으로 당신한테 능력을 갖게 되는 음 즉 감정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특정한 자극이 똑같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극이 사람마다 틀리다라는 거고 there are things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들 I do not fear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당신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바이섰벌사 정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things you love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 있고 나는 좋아하지 않는 일이 있고 감정이 다 틀리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자 또 반대도 마찬가지고 아주 아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둘 다가 또 두려워하고 좋아하는 자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모두가 획일적인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선천적인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적 반응이라는 것은 상당히 맞춤화 개별화 되다라는 거죠 이게 커스터마이드 개별화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 어떤 자극의 원인이 되는 자극의 원인에 자 원인에 대해서라고 봅시다 자 그게 원인에 대해서 자 뭐가 감성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개별화 되어있다 사람마다 틀리다라는 얘기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아주 똑같기도 하고 자 나 똑같기도 하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닙니다 라는 거죠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또 자 감정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 마지막에서 우리는 똑같다 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하나 남았습니다 one of the most wide spread 자 가장 널리 퍼진 것들 중에 하나는 자 sadly mistaken 하면은 자 sadly 슬프게도 잘못된 가장 널리 퍼진 환경적 통념 중에 하나가 환경에 관한 통념 중에 하나가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가 living close to nature 자연에 가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out in the country 시골에서 외부 시골에서 그리고 in a lippy suburb 살아가는 건데 자연에 가까이 살기와 그리고 이파리가 무성한 교외 지역에 살아간다는 것이 최선의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이라는 것이 가장 널리 퍼진 잘못된 통념 이라는 것입니다 도시는요 반면에 종종 비난을 받습니다 라는 거죠 주요한 원인으로 세하자마 에컬라지컬 하면은 뭐야 생태학의 생태적인 파괴의 원인으로 도시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인위적이고 인공적이고 분비는 장소다 뭔가 빨아들이는 소중한 자원을 막 빨아들이는 빨아먹는 인공적 분비는 장소가 바로 도시다라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when you look at the fact 당신의 팩트를 한번 보자면 nothing could be father 그 어떤 것도 진실로부터 더 멀어질 수는 없다 완전히 진실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이상 진실로부터 멀어질 수 없다 니까 완전 진실이 아닙니다 The Pattern of Life 하면은 삶의 패턴인데 시골의 삶의 패턴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지역의 삶의 패턴은 포함합니다 오랜 시간을 자동차 속에 있는 오랜 시간을 포함합니다 매주 교회지역 양산 양산에서 남포동까지 출근하는데 1시간 반 걸려요 자 오랜 시간은 이제 자동차를 타야 된다 자 이게 뭐냐면은 버닝 퓨 연료를 연소시키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한다는 겁니다 슈퓨잉 이그저스트 하면은 이게 배기가스 배기가스를 내뿜어 댄다 to get to work 출근하는 길에 그리고 식료품을 또 산다 애들을 학교로 자 그리고 방과화했던 것 같은데 데려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시간을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교회지역 사람들은 반면에 도시 주민들은요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걸어갈까 아니면은 테이킹 트랜지트 대중교통을 이용할까 교회지역은 대중교통 잘 없죠 자가용으로 보통 이동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자 도시지역은 반면에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출근하는 길에 쇼핑하는 길에 학교 가는 길에 더 야 라저 야 다음은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한가 아닌데 더 라저 야 자면은 마당이죠 더 큰 마당과 집은요 자 아웃사드 시리 도시 외부 지역에서 교회지역에서 발견되어지는 더 큰 마당과 집이라는 건 또한 익스트랙트 하면은 환경적 자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몸의 측면에서 에너지 사용과 물의 사용과 땅의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환경적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명확합니다 지구의 미래는 달려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닥다닥 모여있는 거에 달려있습니다 아주 컴팩트한 자 사회에서 컴팩트하면 아담한 작은 공동체 속에 함께 다닥다닥 모이는데 지구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도시생활의 친환경이라는 거죠 오히려 자 12번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세요